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경영참여현 사모펀드가 최근 해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펀드에 묶인 10억 원대 자금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조국이 직접 말한 펀드 해산 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링크 프라이빗 에큐커트, 코링크 프라이빗 에큐커트, PE는 현재 모든 펀드를 해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링크 PE는 올해 7월 26일 블루코어 밸류업 1호를 해산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습니다. 해산 사유는 존속기간 만료였습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이 펀드는 원래 작년 7월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동되기 직전에 만기가 1년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블루코어 펀드는 조국 일가펀드로도 불렸습니다. 이 펀드에 투자한 6명 전원이 조국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정경심 교수와 딸, 아들, 그리고 처남과 거의 장, 차남 등이 모두 펀드에 가입된 사람들입니다. 펀드 투자금 14억원 가운데 조국 가족은 10억 5천만원이고 처남가족은 3억 5천만원을 냈습니다. 이 펀드를 운영한 코링크 PE는 조국의 조카 조 범등씨가 사실상 운영한 회사입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종잣돈 10억원을 댄 회사입니다. 이 돈이 투자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를 놓고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측은 펀드 투자 경위에 대해서 조 범동씨가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줄 테니 맡겨달라고 해서 믿고 맡기게 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맡긴 투자의 성과는 즉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펀드 자산은 13억 3872만원으로 투자 원금에 못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펀드 성과가 크게 반등했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해 8월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제 처와 자식 명료로 된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원에 모두 기부하겠다면서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시점이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이라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장관이 되기 위해서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는 기부하겠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됐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라며 진심을 믿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서 국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과 사랑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겠다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면서 진심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펀드 해산 후에 기부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투자자 전원이 조국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펀드가 아예 해산하고 약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기부를 불가피하게 미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국의 기부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은 지난해 같은 기자회견에서 가족 모두가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면서 웅동학원을 사회에 한원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국의 모친입니다.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조국 모친이 국가의 진빚이 약 13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런데 조국 모친의 재산은 9만 원 정도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10만 원 채 안 되는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130억 원이나 되는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조국 일가족이 웅동학원에 관해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권한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사회에 한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바를 봐서 지금 이 코링크 펀드, 이 펀드를 제대로 사회에 환론할까? 현금이 바로 들어있고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조국은 논란이 되었던 펀드를 포기하고라도 법무부 장군이 되고자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몇 달 하지 못하고 낙마했기 때문에 다시 이 펀드를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본인이 한 말 외에는 없지 않는가? 본인이 약속한 그 말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킬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은 이른바 조로남불이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면서 또 자신이 주장해온 내용이라도 정작 그게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될 때에는 다르게 해석해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펀드가 해산이 됐고 그리고 실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당초의 약속을 지킬지 여부는 오로지 조국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그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킬지 여부는 우리 국민이 지켜볼 대목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